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홈트 전문 유튜버 클로이틴 영상 중에서 무려 2억 뷰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갖고 있는 전신 유산소 운동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.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게 쉬는 시간을 짧게 줄여봤습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동작의 난이도를 살짝 높이고 또 동작 순서를 살짝 바꿔서 강도를 훨씬 높여봤거든요. 그래서 딱 2주만 도전해보시면 정말 빠른 속도로 체중을 감량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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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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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